오늘 앵무새가 정상 5일 당장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색깔 아이고 말씀을 아주 잘하는 앵무새 이름이 뭐가 있어요? 레이커 날씨 더워요? 네 안녕하세요 얘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쌍이라 그래요 하얀 거랑 노란 거랑 한 쌍이라 안 써요 얘하고 얘하고 하얀 게 수포지 노란 거 안 써요 부부예요 부부? 네 한 쌍이랍니다 노란 거 하얀 거 부부 한 쌍이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누나원 누나원 앞에서 이게 장날에 장날마다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장날마다 앵무새 구경거리 오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얘네 물어 뜯진 않아요? 가르침 가르침 가르침만 안 합니다 반가반가 요 두 마리는 부부랍니다 부부 노란색, 자연새 한 쌍 두 마리 한 쌍이 앵무새 아우 앵무새가 등에서 아주 그냥 차분하게 앉아있네 반갑습니다 이슬이 찍기 위해 가르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기 부천장이죠? 병천장 병천장 병천장입니다 순대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 경천순대 경천순대 차들이요? 안녕하세요 여기 부천장 안녕하세요 여기 부천장 여기 부천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 봐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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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나갈꺼야 딱딱딱딱 유튜브 보세요 이슬이TV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그럼 얘가 나가 얘가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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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인사해봐요 부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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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올라가 있어요 얘 도망가잖아 놀라서 둘이 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앵무새 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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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얘가 얘가 귀를 막 물어뜯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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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된 부리 부르미 부르미 한 쌍의 앵무새 두개 아 아 아 얘는 막 사람에해주네 무럿뜯고 뽀뽀해 주세요 뽀뽀 뽀뽀해 주세요 뽀뽀 아 아 사랑합니다 뽀뽀해 주세요 하하하 뽀뽀 뽀뽀 좋아요 아이구 좋아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쁘네 목줄을 사랑합니다 어 여러분 으 자 으 으 으 으